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2번 문제 문자와 오브젝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형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문자 오브젝트는 총 배점은 35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보시면 도큐멘트 크기가 width는 100, height는 80mm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방법을 먼저 살펴보면요. Arial Bold Italic 폰트를 적용해서 도구 쇼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윤곽선으로 만들어서 우리 패스파인더를 사용해가지고요. 위아래 분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색상도 다르게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챔피언 문자에는 타입오너 패스툴을 활용한다. 곡선에 열린 패스를 그리고요. 거기에 글자를 입력을 하는데 타입오너 패스툴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효과에 대한 설정은 시험지 문자효과에 제시된 폰트 크기 색상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브러쉬는 2개가 적용이 됩니다. 브러쉬는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출력 형태에 제시만 되어 있습니다. 경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단에 지금 챔피언 1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이곳에 브러쉬가 적용되어 있는데 시타버스트 6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구름 형태에 보시면 다크 잉크 워시의 브러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브러쉬를 추가 브러쉬 패널에서 확정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하단에 챔피언 컵 부분에 그라디언트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그 리본 형태의 드랍 섀도우 이펙트가 적용된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 다 되셨죠? 먼저 파일에서 New를 클릭해서 새 도큐멘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도큐멘트 크기 유니트는 mm으로 해서 단위 먼저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width는 100, height는 80mm 그리고 color mode는 CMYK 설정하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작업 도큐멘트에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 보기를 해 주십시오. 자 이 눈금자 위쪽 왼쪽에 있는 눈금자로부터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화면상에 안내선을 이렇게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출력된 시험지에 안내선과 함께 출력 형태가 캡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여러분 세로 가로선 안내선을요. 준비해간 자로 이렇게 그어서 표시를 해 주시고요. 그 위치를 그대로 일러스트 화면에서 작업할 때 그 위치에 그대로 배치를 하고 크기관계 설정해 주시면 거의 동일하게 배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S 눌러주시면 세이브 에이즈 대화상자 나옵니다. 자 저장 경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 경로에 저장하지 않으면 전송 안되고요. 파일 형식과 이름도 맞아야지 전송이 됩니다. 넵피씨 문서에 gtq 폴더 만들어서 지금 저장하고 있습니다. 시험 환경과 동일한 경로에 저장을 하셔야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전송 못하는 경우가 안 생기겠죠. 그죠?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평소 연습하실 때 동일한 경로에 해 주십시오. 그리고 2번 문제니까 파일 이름 뒤에 문제번호 2가 붙을 거예요. 수험번호 성명 그리고 문제번호가 붙을 텐데 자 여러분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입력하시는 건 아닙니다. 시험 접수하시고 나면 수험번호 여러분 부여받으실 거고 그 부여받은 수험번호에 의해서 자리도 착석을 하실 거예요. 로그인도 하실 거고요. 그 해당 수험번호 쓰시고 여러분 성명 쓰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니까 숫자 2 써서 이렇게 순서대로 파일 이름도 해주셔야 돼요. 이름이 틀렸을 때 그때는 또 전송 안되겠죠. 네 파일 형식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AI인지 확인하시고 저장 눌러줍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스라는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우리 교재 일러스트레이터 CC 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에도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버전 그리고 시험장 버전에 따라서 이 옵션에 나오는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 부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OK 눌러줍니다. 우선 화면과 같은 우승컵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위스는 13을 하이트는 30mm를 입력합니다. 자 그런 다음 커비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랩탱글 툴로 타운의 하단과 겹치도록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운 형태와 충분히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겹치는 부분의 오브젝트만 남기는 명령어가 뭐죠? 네 패스파인더의 세 번째 인터셉트 클릭하시면 겹치는 부분의 오브젝트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변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을 할 때 기존의 오브젝트에 있는 점을 추가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을 조종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점을 추가해서 위쪽 오브젝트를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dd Anchor Point 툴로요. 상단 중앙에 선분이 있죠? 점과 점을 잇는 중간선. 이 짧은 선을 우리는 선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곳에 클릭하시고요. 점이 추가가 됐으면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네 고정점을 추가하고요. 방향키 이용하셔서 상단으로 이동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이 점을 곡선형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점에 마우스 올려놓고요.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혹 이렇게 꼬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반듯하게 수평 상태를 유지해라. 이때는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곡선의 핸들이 수평 상태를 유지하면서 반듯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하단에 이제 모양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각형과 타운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겹치도록 그릴 거고요. 타운 형태는 크기가 다른 타운을 각각 3개 배치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겹치도록 배치를 해야지 나중에 합쳤을 때 하나의 오브젝트로 되겠죠? 네 컨트롤 A 해서 얼라인에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가로상의 가운데 정렬이 되겠죠? 네 이 상태에서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형태로 오브젝트가 합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의 변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하단부에 있는 두 개의 고정점이 있죠? 이 컷 모양 중간 지점 하단이죠? 네 자 쉬프트 누르면서 클릭 또는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키보드의 방향키 이용하셔서 이렇게 상단으로 이동을 해주면 모양이 변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편집을 좀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그라디언트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패널 열고요. 스트로 컬러는 none을 지정할 겁니다. 컬러 패널도 같이 열어놓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컬러 스탑 왼쪽 컬러 스탑 클릭하시고요. 색상 체계는 CMYK로 하셔야 됩니다. Y80 그리고 오른쪽은요. CMYK 설정하시고요. MY40, 90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컬러 스탑은 MY 각각 40, 90%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라디언트 색상이 좌우에 배치되어 있는 관계 보시면서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그라디언트 앵글도 조정하시는데 여기에서는 0도 설정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컵의 손잡이 부분 만들텐데요. 라운디드 레탱글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알트 눌러서 세로 안내선에 클릭하시면 정렬되면서 그릴 수 있겠죠. width는 16 height는 6 corner radius는 3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stroke 색상만 부여를 하겠습니다. M40, Y90% 설정하시고요. stroke의 두께는 6pt, 6pt를 설정합니다. 자 그런 다음 D로 보내기 하겠습니다. 어레인지에서 send, backwood 하시고요. 자 선의 두께가 면으로 확장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 하게 되면 선의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돼서 윤곽선이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에 별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 패널에서 스타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힐 칼라는 흰색으로 스톰 칼라는 런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직의 안내선에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서 수치 입력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우스 5는 중앙에서부터 가장 튀어나간 점까지의 거리 그리고 레디우스 2는 중앙에서 안쪽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5를 지정해서 자 그려주시고요. 흰색으로 설정해서 중앙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한 지점에 오브젝트가 정렬돼서 나옵니다. 자 이제 우승컵의 리본 형태 아래쪽에 리본 형태 그리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그려줍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위스는 4 하이트는 17mm를 입력해서 그립니다. 그런 다음 필 칼라 적용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컬러 패널에서 색상 지정하실 때 처음에는 블럭 잡아서 입력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탭키 치면서 입력하시면 하단으로 단계적으로 입력란이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스트로그 런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변형을 위해서 이 사각형에 점들을 추가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사각형은 4개의 모서리에 앵커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앵커 포인트 사이 즉 선분 세그먼트에 균일하게 점을 추가해주는 명령이 있습니다. 오브젝트 패스 클릭하시면 애드로 시작되는 명령어 있죠. 애드 추가하는 거예요. 앵커 포인트 고정점들을 추가한다는 얘기죠. 네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점과 점 사이 2분의 1 지점이 있죠. 정확하게 중간 지점에 이렇게 점들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애드 앵커 포인트를 사용해서 클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하단 고정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합니다. 하단 중간에 고정점입니다. 그리고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서 위로 이동하면서 변형을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면을 클릭하시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도요. 이렇게 오브젝트 자체가 다 선택됩니다. 면색 클릭하시고요. 알트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듯하게 이동하실 땐 쉬프트도 나중에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색상을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이 오브젝트를 분리하기 위한 수직선을 두 개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충분히 통과되도록 그리시면 돼요. 쉬프트 누르면서 위에서 아래로 통과되도록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컬러만 구별되는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위치 맞춰주시고 알트 선을 선택하시고요. 알트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의 위치나 간격은 여러분이 방향키 이용하셔서 이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클릭합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합니다. 아이솔레이션 모드는 해당 오브젝트만 이렇게 격리시켜서 이 오브젝트만 선택 편집이 용이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M100 Y100을 설정하시고요. 도큐멘트 빙고 더블 클릭하거나 ESC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 오브젝트를 선택을 같이 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 변형을 해볼 건데요. 자 이펙트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메뉴 클릭하고요.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하단부 보시면 워프가 있습니다. 워프를 클릭했을 때 여기에서 이 플래그라는 방법을 써서 변형을 한 거예요. 자 이 워프는요. 여러분 굉장히 낯익은 명령어들이 있을 거예요. 포토샵에 워프텍스트 적용해서 글자에 변형했던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gtq 포토샵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여기에는 이펙트에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지금 플래그를 했는데 어 모양이 이상해요 하실 거예요. 일반적인 플래그는 이렇게 허리젠탈이 되어 있어요. 저희는 수직 상태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버티칼에 레디오버튼을 할 겁니다. 버티칼 해주시고요. 밴드는 휘어지는 정도가 될 텐데요. 휘는 정도에 자 방향이 다르죠. 그죠.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70%를 입력을 해서 지정을 할 겁니다. 하단부 허리젠탈 버티칼에 개별 변형은 0% 놓고 OK를 눌러줍니다. 프리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이펙트가 적용된 오브젝트는요. 컨트롤 Y 했을 때 보시면 이렇게 윤곽선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Y 했을 때 GPU 프리뷰 컬러가 들어간 상태만 이렇게 바뀌어 보이는 거죠. 이 이펙트의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언제든지 이펙트를 적용한 오브젝트를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펙트 없앨 수도 있어요. 휴지통 버튼 누르시면 다시 언더 할게요. 또는 이펙트의 정도를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펙트에 다시 일러스테이터 이펙트에 워프의 플래그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럼 이중으로 적용되거든요. FX 옆에 보시면 적용된 이펙트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이 바로 전에 적용했던 옵션이 그대로 나와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수정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서 적용을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 우리는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오브젝트 메뉴에 익스팬드 어피어런스로 이 모양 자체를 프리뷰와 아웃라인 GP 프리뷰와 아웃라인 컬러상태 미리 보기와 윤곽선 보기가 동일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리고 왼쪽에 오브젝트를 이제 선택을 하고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시켜줄게요. 마이너스 15도를 입력해서 회전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에 그림자 효과를 줄 거예요. 자 이펙트 적용 전후에는 반드시 여러분 저장하셔야 돼요. 연상 과정에서 다운되는 경우 있습니다. 만약에 다운이 됐어요. 저장이 안 됐어요. 최신 버전들은 어느 정도 복구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시간보상 따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장 수시로 하시되 특히 이펙트 사용 전후에는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펙트 적용 해 볼게요. 자 적용할 때도 프로퍼티스에 FX 누르셔서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프리뷰 체크되어 있을 때 그림자에 들이온 정도 진한 정도 번지는 정도로 여러분이 확인하시면서 이 XY 옵세 블러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각각 1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OK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컵의 손잡이 부분에 배치하겠습니다. 이때 출력 형태 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세하게 이동하실 때는 키보드 방향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펙트 적용했으니까 다시 한번 저장 컨트롤 S 누르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강아지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만들텐데요. 컨트롤 Y를 해서 윤곽선 보기를 해서 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첩돼서 겹쳐지는 부분이 이렇게 서로 배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앞쪽에 있는 오브젝트의 윤곽선이 뚜렷하게 그려지고 겹쳐지는 부분은요. 겹쳐져서 뒤로 가는 부분은 충분히 겹치도록만 그리시면 되겠고요. 다리 형태는요. 복사해서 이제 색상 배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펜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 강아지 오브젝트의 털 모양을 세 개의 다친 패스로 각각 그려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음영 부분은 나중에 그려서 올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여지는 아웃라인 부분이 있죠. 윤곽선 부분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곡선일 때는 여러분 드래그를 통해서 그리시면 되겠고요. 화면 이동하실 때 스페이스바 꾹 누르시면 이렇게 핸드툴 모양 됩니다. 손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때 드래그 통해서 도큐멘트 이동해가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스 진행 방향에 다음 그려준 패스가 적용이 안 될 때는 드래그 했던 고정점에 마우스 포인터 올리시고요. 펜 옆에 꺽쇠 나왔을 때 클릭하시면 한쪽 핸들이 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곡선의 형태를 쭉쭉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시다가 알트 누르고 핸들의 고정점 이 고정점 좌우에 나오는 핸들 있죠. 이 방향점이라고 하죠. 이 방향점에 알트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따로따로 방향점만 조정하실 수도 있어요. 없애지 않고 조정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윤곽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그리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알트 누르고 이 핸들을 없애는 것보다는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마우스 오버해서 펜 옆에 꺽쇠 나왔을 때 클릭하시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이 부분은요.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요. 정확하게 찍히지 않았을 땐 이렇게 패스가 이렇게 불필요한 패스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꺽쇠 모양이 나왔을 때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캡슬락 눌러져 있으면 이 펜 옆에 세부적인 형태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캡슬락 끄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패스를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패스 진행할 텐데요. 이때 보시면 펜 옆에 이렇게 별표 나옵니다. 이때 새로운 패스 그려집니다. 이 표시가 아니고 그냥 펜 모양일 때 그리시게 되면 패스가 서로 연결돼서 엉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친 패스 완료하실 때 그 다음에 펜 옆에 이렇게 별표 모양 나왔을 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충분히 겹쳐지도록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분이 그린 형태는요.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니까요. 처음에 유사한 형태로 일단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레인지 해야죠. 정돈을 해줘야죠. 순서를 그죠? 자 뒤로 보내고 꼬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또 어레인지 엔드로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힐 칼라는 Y가 10이고요. 스트로크 칼라는요. 각각 각각 10, 30, 20 입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1.5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5 PT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다리 형태 앞다리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복사해서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는 순서대로 배치되는 거니까 왼쪽부터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겹쳐져 있는 부분 따로따로 그리지 않고 어때요? 충분히 겹쳐서 그렸죠? 그래서 뒤쪽에 있을 오브젝트를 먼저 그립니다. 자 드래그 오브젝트 윤곽이 밖으로 나오는 영역은 더 명확하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앞에 오브젝트가 그려져서 가릴 부분은 좀 자유롭게 그려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리의 뼈대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필 칼라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고 자 이 스왑 기능 이용하시면 휠 스트로크 칼라 서로 교체되는 건 다 아시죠? 네 자 그리고 다시 상단에 그려졌던 오브젝트의 색깔을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서 휠 칼라 스트로크 칼라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신 후에 이 형태를 겹치도록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예제는요 여러분 펜툴 연습이 굉장히 많이 되는 예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펜툴이 어렵긴 하지만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 오브젝트 결합해가지고 패스파인더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오브젝트도 꽤 많습니다. 이때는 펜툴 여러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형태 그렸고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트 누르면서 오른쪽 아래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뼈대 형태의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은 밝은 색깔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펜툴로 뒤쪽 다리 모양도 순서대로 그려서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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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은요. 기왕에 여러분이 작업 중에 미리 설정되어 있는 컬러가 있다면 그 컬러를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서 흡수한 다음에 진행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아이드로퍼로 오브젝트 선택됐을 때 해당 색상이 있는 오브젝트 클릭 한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요. 자 그리다가 그린 후에 여러분 이렇게 수정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패스 다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정확하게 클릭되지 않았을 땐 이렇게 튀어나온 점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점에 마우스 오버 하면요. 펜 옆에 이렇게 마이너스 모양이 뜹니다. 그러면 딜리트 앵커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이 알트 누르고요. 각각의 핸들마다 이렇게 조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배치되는 오브젝트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곡선형으로 쭉쭉 연결되어 있는 형태는요. 굳이 여러분이 드래그했던 점에 클릭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전환을 해야 되니까 드래그했던 점에 클릭 한번 해주셔야죠. 아이드로퍼로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도 펜틀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겹쳐져서 뒤로 가는 부분은 충분히 겹쳐지도록 그리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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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구별되는 컬러로 스트로크 지정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제가 그리는 패스 상태 한번 잘 보시고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 거리에 점을 찍고 드래그는 어느 정도 각도로 하겠느냐 이 설정에 대한 거를 여러분 잘 관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펜틀은 사용하면 할수록 늘어요. 그리고 펜틀 그리고 난 다음에도요. 컨트롤키 눌러서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 일 때 점들 그 다음에 핸들 방향 수정 가능 하고요. 정확하게 찍히지 않았을 땐 이 점에 마우스 오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딜리트 앵커 포인트가 돼요. 그리고 핸들 따로 움직여줄 땐 알트 누르면서 핸들의 끝 방향 점에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졌고요. 이제 앞쪽 형태도 마저 그려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서는 전환 한번 해야 되니까요. 드래그 했던 점에 클릭해서 한쪽 핸들 삭제한 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이제 보시면은요. 뒤쪽 다리 형태는 선택해서 어때요? 어레인지로 샌드 투백 해서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얼굴 부분에 음영을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얼굴 형태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음영 부분은 스트로크 컬러가 없기 때문에 굳이 어 여기 디바이드 하면 되지 않나요? 디바이드 굳이 해 주실 필요 없고요. 아래에서 위로 차곡차곡 쌓이는 구조로 여러분이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도 중간에 이렇게 앞뒤 관계 배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뒤쪽에 배치되는 부분부터 생각해서 음영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턱 부분에 해당되는 음영을 먼저 그려주십시오.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게 해서 받침 패스를 완료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색상 이요. 자 그리고 상단 부분도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얼굴 형태 위로 올려질 거니까요. 서로 겹치는 부분 신경 써서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린 다음에라도 알트 누르면서 핸들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셨고요. 이제 얼굴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코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따로 분리해서 적용할 부분인데요. 하나의 오브젝트로 그려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직선 부분은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곡선일 때는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위로 올려진 상태니까 밖으로 나오는 윤곽은 명확하게 그려주세요. 자 다친 패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색상 설정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얼굴 부분을 그렸고요. 자 얼굴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자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서 코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할게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패스의 격리 모드 전환 가능합니다. 그룹이 아니어도 단일 패스도 격리 모드로 전환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펜툴 사용해서 열린 패스를 그릴 텐데 이 코부분 콧등하고 아래 코부분 분할할 열린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스트로크 컬러만 부여하고요. 충분히 겹치도록 이렇게 통과되는 브러쉬로 패스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디바이드 할 때는요. 충분히 오브젝트를 통과하도록 열린 패스를 그리되 이때 열린 패스에 필 칼라는 적용하시면 안됩니다. 필 칼라는 넌으로 설정하셔야 돼요. 필 칼라가 적용되면 이 부분도 어때요? 디바이드가 될 때 불필요한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컨트롤 A 하시면 격리 모드에서 선택하기 쉽겠죠.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각각의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색상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오브젝트 선택할 거고요. 여기는 K100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열린 패스로 입모양을 그리셔도 되겠습니다. 입모양은요. 여러분 선의 속성으로 그려서 면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보시면 이 부분이 어때요? 둥그렇게 끝부분이 둥그렇게 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그릴 거고요. 자 그렸을 때 여러분 수정이 필요하시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시면 얼마든지 패스 수정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했고요. 자 여기에는 스트로크에서 여러분 스트로크의 두께는요. 0.75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끝모양 열린 패스의 끝모양을 라운드 캡을 설정하시면 끝부분이 이렇게 둥그렇게 되겠죠. 네. 자 그리고요.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선의 속성이 면이 되도록 오브젝트에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 해주시면 선의 굵기 끝모양이 어때요? 면의 속성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esc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눈의 형태를 그릴 거예요. 크기가 다른 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큰 원은 필 칼라가 K100이 되겠고요. 작은 원을 그려서 눈의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자 흰색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자 눈 그리는 동안 동그라미 부분이 어때요?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위쪽의 음영을 따로 그린 겁니다. 네. 굳이 디바이드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위쪽 음영을 다시 한번 선택해서요. 어레인지에 브링트 프론트 하게 되면 눈의 형태가 어때요? 이렇게 단점 가려지게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레인지 마쳤고요. 자 이제 강아지 오브젝트 하단에 자 타운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 툴로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대화 상자에서 위스는 48을 하이트는 10mm를 입력해서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 필 칼라 적용하겠습니다. Y50 K10 지정하시고 스트로크은 런을 지정해 주시고요. 자 어레인지에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아지 오브젝트는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브러쉬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해제합니다. 컨트롤 누르시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 해제해 주십시오. 추가 브러쉬를 불렀을 때 선택된 오브젝트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오브젝트의 선택이 해제된 상태에서 추가 브러쉬 부르겠습니다. 자 브러쉬 패널 클릭하시고요. 하단 보시면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가 있습니다. 자 먼저 다크 잉크 워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브러쉬는요. 아티스틱에 아티스틱 언더반 잉크를 클릭해서 추가 브러쉬를 불러서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추가 브러쉬 패널이 열렸는데요. 자 추가 브러쉬 패널에 보시면 보통은요. 이렇게 썸네일 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브러쉬 상태를 출력 형태에서 확인하시고 바로 클릭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클릭하게 되면 기본 브러쉬 패널에 이렇게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또는 리스트 뷰로 클릭하게 되면 이때는 브러쉬의 이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찾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브러쉬마다 이거는 설정을 달리해서 바꿔보실 수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추가 브러쉬 상단 보시면 옵션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뷰 상태를 썸네일 리스트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접어넣고요. 자 상단에 이제 구름 모양을 그려볼 건데요. 자 페인트 브러쉬를 선택하겠습니다. 페인트 브러쉬 툴은요. 여러분 지정된 브러쉬가 바로 반영이 되는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자 브러쉬의 색상 설정하겠습니다. 스토로 칼라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 두께도 설정하겠습니다. 0.25 포인트를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추가된 브러쉬의 양 끝 모양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모양이 여러분이 그리는 패스 형태의 처음 모양이 될 거예요. 처음 부분이 될 거고요. 오른쪽 모양은 어때요? 끝나는 지점의 패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그 기준점을 잡을 때 이 추가 브러쉬의 왼쪽 오른쪽 모양을 잘 보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제는요.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곡선형으로 브러쉬를 그려서 이렇게 완료를 한 겁니다. 시작 지점을 잘 설정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왼쪽 오른쪽 부분에 이 굵기라든가 중간에 브러쉬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페인트 브러쉬로 그리실 때는요. 화면 배율 너무 키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작게 줄이셔서요. 한 번에 드래그 할 때 숨 참으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는 세부적으로 똑같이 그릴 거예요. 펜 툴 활용하셔도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난 훌에도 여러분 얼마든지 다이렉트 셀렉션 툴 사용하셔서 이렇게 수정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러쉬 하나는 완료가 됐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자 그리고 선택을 여러분 해제하셔야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도큐미트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풀어주시고요. 자 추가 브러쉬 패널에 하단 눌러서 두 번째 브러쉬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 도큐미트 왼쪽 상단에 배치될 브러쉬 스타브러스트 6 브러쉬를 설정할 겁니다. 세부 경로는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과거에는 제시를 해줬거든요. 지금은 최종 브러쉬만 보여집니다. 자 데코레이티브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벤에스 앤 실스를 보시면 브러쉬가 이거는 모양 자체가 직관적으로 보이죠. 그죠? 네 이 브러쉬입니다. 별표 형태 있고 뒤에 리본 형태 있는 거죠. 스타브러스트 6이라고 되어 있는 브러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브러쉬의 좌우 형태의 끝 모양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예제에서 보시면요. 별의 형태가 어때요? 오른쪽에 있죠. 네 지금 브러쉬 패널에 있는 거는 별 형태가 왼쪽에 있어요. 좌우가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패스를 그릴 때 시작 지점을 어디로 잡아줘야 돼요? 자 지금 브러쉬 패널에 있는 형태랑 똑같이 그리겠다면 패스 그릴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어때요? 좌우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패스의 시작점이 오른쪽이라는 거죠. 그리고 끝나는 지점이 왼쪽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 되셨어요? 네 이렇게 열린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다시 작업 도큐멘트로 오겠습니다. 자 별의 형태가 오른쪽에 배치될 거예요. 그래서 펜틀로 그리겠습니다. 펜틀로 곡선에 열린 패스를 그려서 배치를 할 거고요. 여기에 추가 브러쉬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때요? 출력 형태가 너무 다르죠? 자 이거는 여러분 출력 조건에서 두께가 1포인트가 아니고요. 그렇죠? 스트로그 웨이트는 0.5포인트가 됩니다. 0.5포인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려진 형태 보시고요.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패스를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대한 출력 형태에 근접하게끔 패스를 다이렉터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다이렉터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브러쉬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타이버너 패스 툴로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을 해야 되죠. 자 이 패스 자체에 입력을 해버리면 브러쉬가 적용된 이 패스가 투명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선택하고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오브젝트에 락의 셀렉션 컨트롤 숫자 2를 눌러주시면 이 오브젝트에 락이 걸립니다. 잠금이 설정되기 때문에 이 브러쉬가 투명해지는 일은 없겠죠. 자 이제 여기에 글자를 입력을 할 거예요. 챔피언이라는 글자를 입력할 건데 글씨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여지는 구조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도 그러면 이 브러쉬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열린 패스를 그리는 게 아니고요. 글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려지기 때문에 이때는 왼쪽에서 시작점 잡아주시고요. 여기에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곡선 패스를 그려주시면 돼요.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열린 곡선 패스를 그려주시고요. 타이버너 패스툴로 자 곡선 패스의 왼쪽 끝점이 있죠? 이곳에 클릭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여기서부터 글자가 오른쪽으로 입력이 되겠죠? 자 추가 브러쉬 패널은 닫겠습니다. 그리고 글씨 컬러 먼저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흰색입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캐릭터 패널을 펼쳐놓고요. 여기에 제시한 문자의 조건대로 먼저 폰트를 지정합니다. T-I-M 타임즈 뉴로만 볼드 이탤릭 입니다. 자 폰트 검색을 해줬고요. 여기에서 볼드 이탤릭 으로 지정하고 엔터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글자의 크기는 10포인트가 됩니다. 대문자 고정이니까 캡슬랑 누르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챔피언을 입력을 했습니다. 이때 컨트롤 컨트롤 눌러서 글자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수직의 선이 보일 거예요. 이 수직의 선을 이용해서 여러분 글자 배치도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패스 자체에 수정을 해 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패스 자체의 투명한 패스가 됐지만 패스 자체의 점이리든가 선을 수정해서 최대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S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제 이 브러시 별 형태 중앙에 원을 그려서 숫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프 툴로 틸 칼라는 흰색을 지정합니다. 스트로크 런을 지정하시고요. 알트 눌러서 중앙에서부터 다운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다음에도 바운딩 박스 적용해서 이렇게 크기 맞춰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출력 형태와 가깝게 해주시고요. 여기에도 입력을 하겠습니다. 타입 툴로 클릭합니다. 이때 여러분 원이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폰트는 타임즈 뉴로 맘 볼드 이텔링 맞고요. 여기에는 크기가 18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검정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숫자 1을 입력하고요.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숫자 배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단까지는 됐고요. 이제 문자 오브젝트 만들어서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 패널에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완성형 텍스트가 나왔을 때 캐릭터 패널에서 폰트 설정하겠습니다. A리얼 잽니다. A-R 입력하시면 이렇게 폰트를 미리 완성형으로 검색을 해주죠. A리얼 볼드 이탈릭을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를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요. 컬러 지정하겠습니다. 휠 컬러는요. 입력란 하단을 옮길 때 탭키 눌러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이 다 됐으면 입력을 해주십시오. 캡슬락이 눌러져 있죠.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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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라고 입력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일반 오브젝트가 선택되듯이 지금 선택되어 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스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스를 하게 되면 글자의 윤곽선을 이렇게 실제 오브젝트로 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저희 다른 오브젝트가 있으니까요. 이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해서 작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격리 모드 전환해서 얼마든지 작업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이제 어떤 상태를 만들 거냐면요. 지금 완성된 결과를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보시면 위쪽 중간 아래쪽 색상이 다 다르고요.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자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분리를 해 줄 건데요. 이때 여러분 펜툴로 곡선 형태를 그리는 방법도 있겠으나 저는 타운 형태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툴로 문자와 겹치도록 두 개의 타운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스트로 칼라만 설정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겹쳐지는 부분 잘 보시면서 타운 크기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린 다음에 바운딩 박스 조정하시면 됩니다. 네 바운딩 박스로 타운의 크기도 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겹쳐지는 부분도 잘 보시면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사해서 배치했습니다. 알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운의 크기도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여러분이 영역 지정하실 때 도움이 되겠죠. 자 컨트롤 A를 하시기 전에 자 불필요한 디바이드된 공간을 없앨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 타운 형태에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열린 패스로 만들 거예요. 자 왼쪽 타운 형태 위쪽 고정점 선택하시고요. 딜리트 오른쪽 타운 형태 아래쪽 고정점 선택하고 딜리트 해서 이렇게 열린 패스로 배치를 했습니다. 자 컨트롤 A 누르면 격리 모드 상에 있는 오브젝트만 선택이 되겠죠. 네 그리고 패스 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바깥쪽에 있는 선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서 안 보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분리된 위쪽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분리된 부분 여러분 알고 계시니깐요. 쉬프트 누르면서 자 왼쪽 상단에 분리된 오브젝트를 면을 클릭해서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 방향키 눌러서 이동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해당되는 분리된 오브젝트 쉬프트 누르면서 또 선택을 해 주십시오. 자 드래그를 하게 되면 드래그 도중에 이 중간에 닫혀있는 패스 부분도 선택이 돼서 색깔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쉬프트 누르면서 클릭했습니다. 자 이곳에도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이 컬러네요. 자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아래로 이동을 해줄 거고요. 색깔이 지금 서로 바뀌었네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상단 오브젝트 다시 Shift 눌러서 선택한 다음에 지정된 색상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색깔 바꿔줬고요. ESC 눌러서 원래 모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해제해줄 거고요. 자, 이제 전체 보기 할 겁니다. 현재 창에 맞추기 하겠습니다. 툴 패널 하단, 핸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 보기, 현재 창에 맞춰서 화면 전체가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화면의 작업 모드도 리셋을 해서 다른 패널들의 방해 없이 전체 내용을 한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드 가이드 해주세요. 작업 도큐멘트 누르는 겁니다. 네, 또는 컨트롤, 세미콜론 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출력 형태에 참조하셔서 자, 레이아웃, 크기관계, 설정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자, 최종 출력 형태에 확인해 본 결과 여기 보시면 하단에 다리 형태가 어때요? 뒤로 보내기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end to Back에서 이 Arrange가 서로 설정되어 있는 것끼리 같이 선택해서 맨 뒤로 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 출력 형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답 형태랑 뭐가 다른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제 확인이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Save as 자, 여러분 지금 저장하고 있는 경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넷피시, 문서, 그리고 gtq 폴더는 여러분이 만드신 거예요. 자, 시험장에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과 같은 환경으로 지금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파일 형식 Adobe Illustrator AI인지 확인하시고요. 파일 이름, 지금은 수험번호로 하고 있지만 시험 보실 땐 부여받은 수험번호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함 쓰시고 문제번호 순으로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인 저장입니다. 저장하면 동일한 경로에 동일한 이름 확장자의 파일이 이미 있습니다. Replace, 덮어씌우기 대체하겠습니까? 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예 라고 누르셔서 최종적인 작업 형태가 덮어씌우기 되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에 보시면 버전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시죠? 확인하고 OK 눌러주시면 최종 저장 되겠습니다. 자, 작업 완료되면 이 파일 닫으시고요. 답안 전송 프로그램 활용하셔서 답안 전송 해주세요. 네, 바로바로 답안 전송 하시면서 작업 진행하셔야 됩니다. 전송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요. 맨 나중에 한 전송 파일이 감독 PC에 보존이 되겠죠. 네, 자, 이번 예제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